한글자막 by 한효정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혼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할 일을 해놓고 누려야 진짜 기쁨과 영광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일을 다하고 십자가까지 다 지며 그 후에 영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약 2000년 동안 누리고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께서 시대에 할 일을 다 하시고 십자가를 다 지고 영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주가 신부들과 같이 영광으로 돌아왔어요 주는 큰 일을 하고 신부들은 각자 위치에서 할 일들을 했습니다 휴거도 할 일을 하고서 이루어왔습니다 휴거도 그러하기에 휴거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두 할 일을 했으니까 주와 함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추건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실천하면서 증거하고 부활의 때에 맞게 행하기를 또한 추건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고 나면 그로 인해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올해가 섭리 역사 40년이 되는 해예요 그동안 섭리사의 일을 하고 시대 십자가까지 졌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섭리사는 지난 10년 동안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모두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가 시대 십자가를 칠 때 사망이 생명들을 삼켰다가 그러나 그가 부활되어 나오면 사망이 삼킨 자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로 많은 자들이 부활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처럼 주는 십자가를 치면서 할 일을 다하고 사탄을 잡아 오게 가두었습니다 이제 천년 동안 혼인잔치 역사를 합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지옥에서 뜨거운 쇳물을 마시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쓰던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사탄을 가뒀으니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예전에 못했던 것들을 부활된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 영광의 때, 잔치하는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농사 지을 때 짜증내면서 지으면 기쁨도 없고 농사도 제대로 안 되겠지요 먹는 것 자체도 짜증나 그러면 가을이 와서 곡식을 거둘 때도 짜증나고 영광의 때 먹으면서도 불평이 나겠지요 여러분 모두 부활과 영광의 때 짜증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사람은 기분에 살고 죽습니다 기분에 날고 깁니다 짜증을 내면 더 기쁨도 사라지고 힘도 사라집니다 자기가 자기 생각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나쁜 생각은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비바람이 치면 목욕하고 떼밀었습니다 눈보라 치면 스키 타고 썰매 탔습니다 선생님은 수만 가지 고통을 겪었지만 10년 동안 기쁜 쪽 희망의 쪽만 더 생각하면서 좋은 쪽의 글과 게시만 쓰셨습니다 올해는 희망과 감사의 해이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화끈하게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때 할 일을 하면 더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때 더 많이 전도할수록 이와 같이 멸류관이 더 화려해집니다 이때 더 많이 전도할수록 이와 같이 멸류관이 더 화려해집니다 자기 할 일을 억지로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를 사랑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기 할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중심하고 자기가 생각을 기쁜 쪽 희망의 쪽으로 해야 합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이며 기쁨과 희망의 길입니다 주로 말미하는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주를 따라가면 매일이 축복입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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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